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 10호 태풍 하이쿠이 11호 태풍 기러기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간략한 예상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트리플 태풍 9호 사울라 10호 하이쿠이 11호 기러기가 보이지만 모두 곧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문제는 괌 인근 해상에 96W 열대여란이 보이며 노란색 마크로 추적 감시 중이며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은 낮은 단계이며 또한 일본 동북 지역 남부 해상에 98W 아열대저기압이 보입니다. 다행하게도 98W 아열대저기압은 이미 12호 태풍 기러기는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어서 12호 태풍 기러기의 진로와 세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문제는 괌 인근 해상에 96W 열대여란이 13호 태풍 위닝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예상되는 진로들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플 태풍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9호 태풍 사울라 소식입니다. 74년 만에 중국 남부에 몰아친 가장 강력한 태풍 사울라로 인하여 홍콩에서만 75명이 다쳤고 광둥성 선전에서는 쓰러진 나무에 깔린 차량에서 사망자도 발생하였습니다. 9호 태풍 사울라는 현재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으나 9월 4일 월요일에 베트남북 부지역과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에 폭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풍이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이후에도 돌풍 등의 바람이 약해질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상당한 비를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열대저압으로 약화된 이후에도 홍수와 산사태 및 기타 날씨 관련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며 따라서 최종적으로 저기압이 완전히 물러간 것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호 태풍 하이쿠이에 대한 소식입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현재 대만 남쪽 해상 약 240km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최대 풍속 초속 40m 강풍 반경 260km 진행속도는 시속 17km의 카테고리 1등급의 세력으로 서북서진하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9월 5일 화요일 오후 3시경에 중국 광둥성 북쪽 산터우와 푸젠성 남쪽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후 9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경에 중국 광둥성 산터우 부근에서 열대저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날인 9월 7일까지 중국 남부지역에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임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2호 태풍 기러기의 소식입니다. 12호 태풍 기러기는 9월 3일 오후에 열대저압으로 약화되었으며 도쿄 남쪽 인근 해상에서 더 이상 북상하지 않고 약화되었으나 11호 태풍 하이쿠이 그리고 12호 태풍 기러기의 간접영향으로 인하여 이번 주 초까지 한국에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도 많았던 트리플 태풍 9호 사올라 10호 담레이, 11호 하이쿠이 그리고 10호 담레이가 사라진 이후 다시 12호 기러기가 나타나면서 또 한 번 트리플 태풍이 우리를 위협하였으나 결국 정말 다행스럽게도 태풍은 중국과 일본을 향하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